상대를 만났어요. 아주 신인들은 저렇게 투지 있는 공격이 필요한거에요. 차지훈 선수 몸 늘림이 아주 좋네요. 잘 적중시켜 가고 있는 차지훈 선수에요. 좋은 펀치를 정확하게 잘 구사하는 차지훈 선수네요. 파팅! 밀어냅니다. 정일섭 선수도 양극은 좋아요. 차지훈 선수 공격 후에 가드를 좀 더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지훈 선수가 공격 후에 가드가 많이 벌어지고 턱이 들려요. 차지훈 선수의 환경. 파팅! 차지훈 선수는 스트레이트를 좀 안쪽으로, 좀 날카롭게 꽂아서 넣을 수 있는, 차지훈 선수는 스트레이트를 좀 안쪽으로 좀 날카롭게 꽂아서 넣을 수 있는. 두 번째를 두셔야 돼요. 아, 잽 좋아요. 러프트. 올렸습니다. 정열섭, 차지웅. 슈퍼 레이트 끝. 아주 크게 가고 있습니다. 정열섭. 정열섭 선수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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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Fench. 러프트. 러프트.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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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준 선수의 주먹이 좀 커졌어요. 좀 더 단결한 펀치를 구사해야 돼요. 파이팅. 살짝 올리는 듯. 파이팅. 파이팅. 차준 선수는 적극적이네요.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목을 많이 내고 있네요. 아직 4라운드 선수들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바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많은 시합을 통해서 기량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이프. 첫 방에. 봐봐. 스톱. 먼저 버팅 조심히 한번 주의하세요.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나이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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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지금 치고 빠져요. 네. 그 선수는 열심히 싸워주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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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훈 허토 갑니다 지금 당황하고 있는데 경기 후에 저걸 보면서 보완해야할 점을 보완할 수 있고 기념도 될 수 있고 소중한 정상이 되었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아 좋아요 연타로 갑니다 2라운드 선수들이 기성 선수들처럼 세련된 모습은 아니지만 4라운드 선수들 아닙니까? 열심히 싸워주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2라운드 선수들은 초반부터 힘을 많이 뺐어요 4라운드 선수들이 경기를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3라운드 선수들이 경기를 해주고 있어요 3라운드 선수들이 경기를 해주고 있어요 2선수에요. 힘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파티. 파티에 들어 살짝. 클래프팀. 2선수 뭐 두 가지 봤거나 하면서. 홈신이 힘을 다 쏟고 있어요. 클래프팀 짧게. 많이 힘들어졌어요. 스테미너는 다 떨어졌어요. 종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지막 라운드. 쟤브로 툭터컨드려오는 차지윤. 펀치 좀 컸습니다. 빈당할게요. 클래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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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치. 클래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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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선수목은 마지막 힘을 다 쏟고 있어요. 버팅 조심하라는 주의를 두고 있고요. 각기워린 레프리가 소호해주고 있어요. 브레이트 깊숙하게 박기. 레프트 빗나갑니다. 레프팅. 브레이트. 먼저 선제 공격이 필요해요. 적극적인 선수에게 승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시합이에요. 레프트. 투어. 뭐 들어왔어요. 강길섭. 강길섭의 펀치 적중. 레프트 갑니다. 다 돌아서고요. 두 마지막까지 모든 힘을 다 쏟아붓는 두 선수. 열심히 싸워주고 있네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펀치를 내밀고 있습니다. 툴. 힘이 빠져가는 가운데에도 열심히 지금. 열심히 싸워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30에서 남아있고요. 자, 연타. 네. 끝까지 뭐 두 선수들 열심히 싸워주고 있어요. 네. 네. 라프트 라이트 치고 빠지는 차지훈. 네. 빌리면 안 돼요? 한 번 더 돌리고. 두 사람 돌리면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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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수들이 신인 선수들이 아주 열심히 싸워주는 모습에 많은 관중들이 큰 박수를 보내주네요. 네.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매라운드 계속해서 공격을 쏟아본 차지훈 정일서. 이제 판정 결과가 발표가 되겠습니다. 아, 쉴 새 없이 지금 다치고 온 것 같은. 판정 결과가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연기 3대0 신판촌을 집단하십니다. 3대0 신판촌을 집단하십니다. 부실 김건기 39대38. 부실 최현원 40대39. 부실 천리초유 39대38. 승대장 총선은 42. 아, 자충 총선이 적극적인 초반부터의 공격이 승리를. 아, 가져갔네요. 그렇습니다. 차지훈 선수 본인의 2승째 경기가 됐네요. 정일성 전수는 3전 3승에서 아깝게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지훈은 6전 2승 4패. 정일성 4전 3승 1패. 네. 차지훈 선수 오늘 경기를 통해서 더욱 이제 발전해나가리라 생각이 되고요. 정일성 선수도 뭐 굳이 실망할 필요 없어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